한양대학교 어학특기자 글로벌 인재 전형 에세이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싸이미 S플러스의 홍쌤스입니다. 한양대 에세이 먼저 준비 점검 요소 보겠습니다. 에세이와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첫 번째 이와 같은 한양대 특기자 전형 어학 입시 부분 것의 글로벌 인재 전형의 특징을 일단 알고 있느냐 이 부분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에세이와 면접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느냐 그리고 이 부분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준비 방식이 과연 실전 대비로 되느냐 어떤 강의를 잘 듣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실제 에세이를 쓰고 또 실제 인터뷰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양대 글로벌 인재 전형 이 부분 것의 특징적인 요소를 잘 파악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인재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 이 부분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 다른 어학 특기자처럼 어떤 공인 영어 성적 공인 외국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몇 점 이상 이런 하한 점수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지원 자격 제한 없으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 국내고 해외고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3들 그리고 당연히 검정고시도 정상적인 고등학교 자격 기준을 주기 때문에 역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제출 서류가 없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격 서류 필요 없고 실적 필요 없고 학생부마저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수능 최저학력 없다. 이 부분 것은 바로 해외고 학생들에게는 아주 매력 만점이고요. 국내고 학생들도 수능에 대비하지 않고 오로지 한양대에서 보는 본고사라고 볼 수가 있죠. 에세이 면접만 가지고서 100% 전용 요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접근하기에 어느 정도 전략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면 여러분들이 한양대 입시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양대 전체 정원입니다. 영어특기자로 글로벌 인재 73명이고요. 이해국어특기자 24명. 그래서 전체 97명을 97명 기준으로 이렇게 되죠. 97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97명 중에서 영어특기자 73명의 구성은 영어영문학과 19명, 영어교육학과 5명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을 국제학부 49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특기자 중특이죠. 중특 14명 독특입니다. 독일어특기자 바로 10명 해서 전체 이해국어특기자 24명. 그래서 전체 97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전용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요소에서는 제출서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어 에세이 즉 영어가 됐든 독일어, 중국어가 됐든 외국어 에세이가 있고 거기에 따른 외국어 면접이 있는데 이 외국어 에세이의 비중과 외국어 면접 비중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것이 어떤 전용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어 에세이죠. 영어 에세이, 중국어 에세이, 독일어 에세이가 1단계 3배수를 모집하는데 오로지 100%, 에세이 100%로 3배수를 모집하고 있고 그리고 면접 기준으로 영어 면접, 중국어, 독일어 면접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100% 해서 즉 2단계에서 다시 3배수 중에서 1배수를 뽑아냅니다. 따라서 일단 에세이 3배수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통과했으면 그 에세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로 해가지고서 영어 인터뷰, 중국어, 독일어 인터뷰로 해가지고 최종 학생을 모집하는 아주 단순화된 그와 같은 전용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비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에세이 100% 3배수 모집하는데 60분 시간을 주고요. 제시문을 제대로 해석해내는지 그리고 각 외국어로 장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용의 정합성이라든지 문단 구성, 또 논리력, 독창적인 사고 이와 같은 부분 것을 종합적으로 에세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외국어 면접에서 1배수를 모집하는데 3배수 뽑은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여유기간을 주고 일주일 뒤에 외국어 면접을 보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 교수님 두 분이서 10분 동안 심층 면접이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일반 면접임에 주의할 것. 그래서 해당 언어 구사 능력 바로 영어, 중국어, 독일어 구사 능력과 그리고 기초 인성 면접 기준으로 해서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3배수 에세이 통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고 통과한 후에는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인터뷰 준비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한양대 에세이 대비법 그럼 어떻게 대비하느냐. 일단은 이 부분 것은 여러분들 토플 저희 학원에서 119점이 불합격하고 103점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 토플 점수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토플식 라이딩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죠. 물론 라이딩 부분의 어떤 실력이 에세이 쓰는데 물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해외에서 온 학생들 어떤 퍼스널 에세이 쓰거나 아니면 리포트 에세이 쓰는 거랑은 좀 별개고 한국식 논술 본고사 유형에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제시문을 복합적으로 두 개 세 개 제시문을 주고 특정 제시문에서 다른 제시문을 비판하라 또는 A 제시문에서 B 제시문 A 제시문의 논거를 기준으로 B 제시문의 내용을 전개하시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제시문과 제시문 간의 관계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말 논술을 했던 학생들에게는 좀 유리하죠. 그러나 영어 작문 능력과 영어 표현 능력이 안되면 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말 논술 능력에 플러스 영어 작문 또 영어 에세이 능력을 고루 갖춘 거기에 추가로 사고력 논리력 표현력이 다 가미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양대 글로벌 인재 전형 1단계의 에세이 전형이 되겠습니다. 철제한 그리고 논제 즉 한양대에서 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쓰라는 내용 논하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글을 전개를 해줘야지 무턱대고 자기견이라고 해서 막 써놓으면 전혀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 의해서 여러분이 에세이를 대비를 해주고요. 특히 이제 에세이 대비법의 두 번째 단계에서 배점 요소가 중요한데 내용의 정합성 문단구성 논지 전개 이 부분이 무려 50% 전체적인 부분 것을 보는 거죠. 과연 전체 내용을 파악을 했고 그 파악된 내용의 논지에 맞게 썼느냐 하는 부분이 내용의 정합성 부분입니다. 문단구성은 제로 됐느냐 논지가 제대로 전개 디벨로먼트 라직 디벨로먼트가 제대로 돼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50%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창적인 생각이랑 논리적인 전개 부분이 30%죠.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문제제기 하는 부분이랑 thesis 당연하죠. thesis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타픽 센텐스들이 구성되고 타픽 센텐스의 코히어런스에 맞게 또 유나이티드에 맞게 무엇이 서포링 디테일이 가져 있느냐 하는 전체적인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영어에서에 쓰는 그 패턴에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 것도 전체의 3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구조가 10%고 그 다음에 표현, 문법, 철자 이런 부분이 10%입니다. 전체 구조 부분 것은 인트로, 메인 세션, 컨클루션 여러분이 쓰는 그런 부분 것의 패턴이 제대로 맞춰져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의외로 레토릭이라든지 Grammarical, Error, Spatic 이런 부분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에러 부분인데 이 부분과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부분 것의 배점 요소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있느냐 하는 부분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97점 이상은 A플러스고 91에서 90점까지는 A가 되겠습니다. 평가 내용을 보면 거의 완벽하게 쓴 것은 A플러스죠. 97점 이상을 받는 거고 어느 정도 논제의 내용에 정합하고 평가 항목을 거의 충족시키고 생각이 심화 발전적이고 원인 분석 목적 지향하고 논리적인 에세이다. 이 부분이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거의 A 받을 정도면 제대로 논제에 맞게끔 썼다는 얘기죠. 이 경우 A플러스와 A의 경우가 주로 합격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B플러스인 경우가 있는데 논제의 내용에 적절하지만은 논제에 대한 생각이 심화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다소 좀 떨어진 에세이가 B플러스 에세이고 조금 합격이랑 거리가 좀 멉니다. 왜냐하면 워낙 한양대 에세이 준비하는 학생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제 A플러스와 A를 받아야지 합격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든지 뭐 페일이면 당연히 뭐냐 합격권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것을 아까 얘기했던 한양대의 배점 요소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훨씬 한양대 에세이에 준비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 이제 그 다반지 양식 잠깐 좀 확인하면은 이와 같이 B4 정도의 이 줄에다가 이제 채우게끔 되고 있고 절대 여기를 오버플로우 즉 초과하는 그와 같은 것은 감점이 된다는 것을 주의를 해주고요. 양식 부분 것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저희 싸이미에서 이제 지도하는 실전 지도 방식은 에세이 썼던 것을 이 부분 거에다가 이제 직접 풀로 붙입니다. 풀로 붙여놓고 내용의 정합성 그 다음에 문단 구성 논리 전개 이와 같은 한양대 이 각각의 배점 요소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전체적으로 오버럴 이베리에이션 총평을 갖다가 해줘가지고 계속 이 기준으로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된 에세이가 나올 때까지 연습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과정에 그 에세이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형 특징을 좀 파악해라. 그렇죠. 3대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지원 자격이 없고 제출 서류도 없고 수능 하언도 없다. 이 점에 유의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따라서 뭐다 핵심적인 게 에세이와 인터뷰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전략적으로 가느냐 특히 실전적 대비가 되어지느냐 이런 부분 거 실전 모의 에세이 실전 모의 면접 중심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한양대 바로 에세이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의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이미 영어 특기자 에세이 인터뷰, 특히 한양대 에세이와 그리고 면접 전문팀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체화시키는 그와 같은 에세이와 인터뷰 연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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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